누리냐 누리냐 주가 나를 모르신다면 어떡합니까 참 신고할 세상에 있어 천주를 산 것 처벌은 주의 온 simplesmente 하고 살다가 조심한 나를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담자 오세요 아메하옵게 주님 믿으세요 그날에 그날에 주가 나를 대면할 시간은 어떡합니까 잠시 고한 세상에 있어 천류를 사는 것처럼 세상이란다 난 쫓아 살다가 죽어지면 주님 담자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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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담자 오세요 아메하옵게 아메하옵게 주님 믿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